안녕하세요 테이블 뮤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보컬리스트 김민고 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영상을 끝으로 이 마이크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일단락지 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아날로그의 양 끝 아날로그의 입력단인 마이크가 있다면 아날로그의 출력단인 스피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품레코딩 장비의 3대장이잖아요 마이크 스피커 그리고 인터페이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다음 주제로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스피커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근데 스피커는 정말 중요하신 분과 중요하지 않으신 분이 딱 명확히 나눠져 있어요 노래에 대한 무언가를 할 거면 스피커가 중요해요 꼭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보다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래 관련된 콘텐츠를 하실 게 아니다 굳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발음이 뭐 어떻고 이런 거는 내 문제지 스피커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거 하시는 분들은 스피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더 좋은 마이크를 사는데 투자를 하시던가 아니면 더 좋은 컴퓨터 사실 그런 분들께는 인터페이스도 좀 미비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노래에 관한 콘텐츠 그리고 노래 녹음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처음 녹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미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처음 욕심이 마이크하고 인터페이스에 쏠려 있어요 이쪽 장비가 좋으면 정말 좋은 퀄리티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정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이야기에요 스피커가 제일 중요해요 아프시 자 왜냐하면 오늘은 그 왜냐하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피커가 왜 중요한지 왜 노래하는 사람들 노래 만드는 사람들이 마이크와 인터페이스보다 좋은 스피커를 써야 하는지 우리가 서로가 다 각기 다른 개인이잖아요 다 서로가 다른 취향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 서로 다른 취향 속에서 무언가의 교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빵 하고 터뜨려 주는 게 인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저 노래 좋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거는 나에 대한 취향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좋게 들리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물론 제인 쪽으로 혼자 녹음할 거야 뭐 이러신 분들 그 취향 살리셔서 취향껏 고르시면 되지만 우리가 보통 녹음을 해서 무언가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원포인트 원포인트 다 다르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난 하나를 던지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가 나쁜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좋은 거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취향을 잠시 접어두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좋게 들리게끔 할 장비에 가장 중요한 게 스피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할 마인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축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 체력 조직력 좋은 감독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안 지는 거예요 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추가적인 득점을 해 나가면서 승리로 만드는 거잖아요 제일 어이없는 게 그거잖아요 자살골 자책골 녹음이나 음악을 만드는 이 활동 안에서 자책골이 없어야 돼요 자책골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진짜 고대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잖아요 축구하는데 수비수들 진짜 겁나게 뛰어다니고 맨날 찢어지고 다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골 눌려 그런 거예요 골 먹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쪽도 똑같아요 무언가 하나 딱 실점한 게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처럼 여겨지는 순간 아무리 좋은 거 백날 해봐야 이게 그 값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 않기 위한 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 스피커가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스피커 이야기하는데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죠 제가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그만큼 자 그러면 이 스피커가 실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갖고 있어야 될 덕목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엔트리급 그리고 프로급 그리고 하이엔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할게요 아무리 음악 콘텐츠 그 어떤 콘텐츠 어떤 등급 어떤 티어의 콘텐츠를 만들던 간에 음악을 만드는 녹음을 해서 결과물로 만드는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스피커는 프로를 써야 돼요 엔트리? 솔직히 하이엔드 쓸 거였으면 이미 모든 장비를 다 구매할 그런 능력이 있을 거니까 하이엔드는 그래서 제치고 프로는 써야 돼요 왜 프로를 써야 하냐면 가장 플랫하고 가장 해상도가 좋아요 가장 무맛이에요 무맛 무생, 무취, 무향 이런 것처럼 무맛이에요 아무 맛이 없어 그리고 그럴수록 비싸고 좋은 스피커예요 왜냐? 실점을 하지 않을 거니까 가장 무난해야지 누군가가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누군가가 에이 할만한 그런 성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특히나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일반 플레이어 같은 데서 셀프 EQ잉이 가능하잖아요 이퀄라이저를 셀프로 맞출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멜론 보니까 10밴드까지 있더만요 저는 그냥 다 플랫으로 놓고 듣긴 하는데 다 취향껏 어느 정도의 이퀄라이저 세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난 힙합을 할 거니까 저음역대가 좀 셌으면 좋겠어 내가 듣기에 충족할만큼 저음을 이만큼 때려 넣었어 그럼 누군가는 듣고 어머나 세상에 한단 말이에요 우와 이거 뭐냐 아우 귀 아파 이러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플랫한 게 좋아요 뭐가 플랫하냐면요 저음역대부터 고음역대까지 인간의 가청 주파수 대역이 가장 편차 없이 고르게 나오는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예요 음악 작업을 할 기본이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물론 정말 정확하게 쫙 이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음향 업체들이 엄청난 투자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편차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와중이에요 인간의 가청 주파수 내역대에 저음부터 고음역대까지 플랫한 게 좋다 이렇게 막 V자를 형성한다거나 이런 거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음 위상이 정확한 거 음 위상이 뭐냐 내가 스피커를 들었을 때 양쪽에 스피커를 두고 목소리가 가운데에 정확히 맺힐 수 있느냐예요 왜냐면은 입체 공간 안에서 소리가 정확히 모일 수가 있으면 그만큼 이 모니터 스피커가 진동으로 음을 표현하는 표현력에 있어서 정말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뭉쳐 있는 이 목소리를 내가 자유자재로 변형, 보정하거나 편집해서 만지는 거에 아주 용이하다는 거예요 내가 숫자 1을 이렇게 썼는데 그냥 내가 쓴대로 1 이렇게 쓰여져야지 갑자기 이렇게 막 쓰여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되려면 정확하게 들려야 내가 1을 딱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모래랑 돌이 엄청나게 있는 이런 바닥에다가 내가 1을 똑바로 긋는다고 그었는데 막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되잖아요 난 분명히 1을 그었는데 나는 1을 그었다고 믿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니었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 프로급의 장비에서 위상도 엄청 뛰어나고 톤 밸런스도 이렇게 다 엄청 플랫한 이런 스피커 솔직히 가격이 많이 비싸요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스피커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가격대별 추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근데 미리 좀 중요한 점이어서 초반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 내용을 잠시 갖고 왔어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거면 최대한 실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정확하게 듣는 것이 먼저 수반되어야 하고 그거에 대한 기준은 내 취향이 아닌 보편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 장비 엔트리 하이엔드 이 사이에 있는 프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급적으로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중요해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홈레코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스피커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 스피커에 대한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던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많은 댓글 질문 환영하니까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